안녕하세요 초록수민 입니다 오늘은 처음처럼 야생한 흙에 심은 식물들이 잘 자라고 있는지 한번 찍어 영상 담아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제일 걱정했던 이 야생노루귀 입니다 얘가 이제 축 처져 가지고 이제 다들 이제 너무 분이 작은 거 이렇게 심었기 때문에 얘가 이제 뿌리가 접었어요 접어서 그냥 제가 심어버렸어요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 이렇게 다들 보시고는 아 이거 안된다 다시 뽑아가지고 긴데다 다시 심어주라 막 그러셨어요 근데 자꾸 건드리면 얘도 스트레스 받고 하니까 제가 그냥 우격 다짐으로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잘 이렇게 놔뒀는데 얘가 이렇게 싹이 나면서 이게 꽃이 때인지는 모르겠어요 잎이 이렇게 나네요 근데 제가 조금 걱정인게 원래 꽃이 생기고 잎이 난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근데 얘가 입이 먼저 나버리면은 힘들어서 그냥 이파리가 나오려나 봐요 꽃을 안 보여주고 그래도 뭐 살리는 거에 의의를 두고 그냥 이렇게 제가 키워보려고요 이제 꽃대는 마르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피지는 않고 이렇게 축 처져 가지고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요렇게 꽃대일까요 뭔진 모르겠지만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 가지고요 수분 공급을 계속 해주면서 잘 지켜보려고 그래도 이렇게 살아납니다 신기하게 토르족 노루귀가 이렇게 처음처럼 야생한 흙에서 이렇게 적응해서 자라고 있는 모습 한번 담아봤습니다 잘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너무 신기하죠 복수초 복받고 장수하세요 이런 뜻이 있어서 원래는 수복초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이렇게 수입이 되는 과정에서 그대로 해속이 되면서 수복초 원래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는데 복수초로 해석이 돼서 오해를 삽니다 복수할 거야 그런 오해를 사고 있는 노란색 아주 예쁜 꽃이 피는 꽃인데요 꽃말도 너무 좋고 영원한 행복 설날에 이렇게 피워 가지고 선물하기 너무 좋은 꽃인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예쁘다 보니까 예쁜 애들은 가시가 있죠 여기 줄기에 독이 있나봐요 그래서 꽃대를 손으로 이렇게 만지고 김밥 같은 거 그 손으로 이렇게 먹게 되면 중독 독이 중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꽃 예쁘다고 손으로 이렇게 따지 마시고 장갑을 끼고 나중에 꽃대 정리를 해주시고요 이제 꽃이 필 것 같아요 뭔가 뭔가 꽃인가요 뭔가 이제 이렇게 올라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얘 뿌리가 약재로 쓰여 가지고 거의 뭐 한약 뿌리처럼 생겼는데 이렇게 분질러 먹었잖아요 이렇게 분질러 먹었는데도 이렇게 꽃대가 올라오는 모습을 보니까 얘가 생명력이 정말 강한 식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잘 키워 가지고 꽃을 한번 볼 때까지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이제 처음처럼 야생화 흙에 이렇게 심어 줬는데요 너무너무 잘 자라네요 그리고 얘는 와인컵 지손이 아 요거를 많은 분들이 이걸 키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와인컵 지손이를 아 요게 너무 예뻐 가지고 자꾸 화면에 화면에 요게 자꾸 다른 분들이 보라색 꽃을 너무 예쁘게 키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욕심나서 요거를 살려고 사실은 처음처럼 야생화 고기를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물을 제가 한번 말렸나 이게 약간 마르면서 얘도 몸살이를 하나 열심히 살펴보면서 키우고 있는데 여기 약간 연두연두한 촉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약간 말라 가지고 얘는 조금 걱정이 됩니다 여기 이렇게 촉이 나고 있긴 하네요 꽃을 볼 때까지 요거를 건드리기도 얘는 여기가 다 끊어질까봐 무서워 가지고 얘를 건들지를 못하겠어요 얘도 한쪽 구석에 딱 놓고 제가 만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물만 열심히 주면서 지켜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인컵 지손이 얘는 지금 중박입니다 중박 얘는 잘 크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지금 세순이 많이 생기고 잘 크게 되면 한번 다시 한번 영상 찍어 볼게요 얘는 누운 주름입니다 이 누운 주름도 제가 야생화 흙에다가 이렇게 심어 줬어요 여기 흙이 되게 특이하기 때문에 그냥 딱 보이죠 얘도 너무 잘 키우고 있는데 사실은 한번 얘를 물을 말렸어요 처음에 한 3,4일을 물을 매일 주라고 하는데요 제가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껴 가지고 얘를 물을 한번 주말에 말렸더니 이렇게 축 처지면서 입장이 아주 축축 처지더라고요 하여튼 야생화 흙이 너무 가벼워 가지고요 되게 가벼워요 정말 흙 자체가 되게 마사토보다 가벼운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을 말려 가지고 제가 물을 푹푹 주고 담가 놨어요 담가 놓으니까 이것도 살아나네요 그래서 누운 주름도 어쨌든 잘 적응하고 이 야생화 흙에 심으신 분들이요 물을 정말 관리를 계속 봐주면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물을 많이 준 것 같아 가지고 조금 말렸더니 금방 푹 쳐지더라고요 물 주기가 사실 이 야생화 흙에 좀 조심하셔야 돼요 초보님들 처음이 저처럼 하시는 분들 잘 보고 물을 처음 4일은 매일 그 다음부터는 이틀에 한번 이렇게 주시면서 너무너무 잘 살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이거 어려워요 그리고 최근에 심어준 이거 장미 삼색 장미인데요 촉이 이렇게? 어머 촉이 났네요 제가 지금 얘는 월동이 되는 애다 보니까 날이 이제 풀리면 밖에다 내놓고 들어오고 내놓고 들어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얼을 수도 있는데 안 얼었네요 요런 수는 약하기 때문에 조금 추우면 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고 있는데 지금 초록소록 잘 적응했고 요거는 제가 적심해 준 거예요 그래서 약간 요거는 시들해요 뿌리가 없고 지금 그냥 제가 혹시나 이제 꼽아놔가지고 될지 모르니까 그냥 꼽아놨어요 안 될 것 같아요 시들시들하네요 그래서 요거 적심해서 그냥 꼽아놓네 요거만 좀 시들시들하고 나머지 애들은 너무너무 잘 크고 있습니다 요기 요기 와 잘 보이시나요? 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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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초록 세순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 가지치기 해보시라고 영상 몇 번 올려드렸잖아요 가지치기 요렇게 안쪽으로 안쪽으로 순이 돋고 있는 거 말고 바깥쪽으로 요거처럼 바깥쪽으로 돋고 있는 거 위에서 자르셔가지고 가지치기 많이 하셔가지고 풍성하게 한번 키워보세요 요렇게 해서 제가 처음처럼 야생한 흙에 아니죠 아니죠 망한 애가 한 명 있습니다 제가 초보다 보니까 모든 식물을 다 잘 키우지는 못해요 요 식물이 제가 과습으로 죽어가가지고 여기 지금 처음처럼 야생한 흙에 심어줬잖아요 근데 제가 과습이다 보니까 물 주기가 어려워서 첫날을 주고 둘째 날 주고 하다가 이제 좀 말려야 되지 않나 해서 말렸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폭삭 말랐습니다 폭삭 지금 얘는 과습이 아니라 건조? 물을 말려서 어쨌든 물을 말려서 지금 폭삭 주저앉아가지고 지금 물에 담가놨다 뺀 상태입니다 지금 아유 어려워요 저도 성공하고 이쁘고 잘 키는 것만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실패한 거를 어떡합니까 얘가 계속 나올 건데 이러면 죽일 수도 없고 어떡합니까 진짜 어렵습니다 얘는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별가감인데요 얘는 정말 고수분들 아니면 밭에 잔디에 잔디 대신 이렇게 심으실 분들은 제가 이 별가감이 사시라고 말씀드리는데요 그렇지 않고 저처럼 집에서 화분에서 이렇게 키우실 분들은 별가감이 어렵습니다 사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이 별가감이는 이게 초보가 키우기에는 너무 어려운 식물 같아요 이거를 와 진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거 살려보겠다고 제가 우선은 1차로 제가 물을 너무 많이 줘가지고 과습이어서 뿌리가 다 녹았고요 그래서 여기 처음처럼 흙에다가 살려보려고 통풍이 잘 된다고 하길래 여기다 심어줬는데 지금 2차로 물을 말리고 있습니다 지금 물을 말려서 얘가 이렇게 됐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잘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얘한테 많은 것을 바르지 않습니다 이제 살아만 줘라 살아만 아이고 속상해 제가 웃고 있지만 정말 속상합니다 그래서 선풍기 제가 앞에 두고 이제 과습하니까 잘해준다고 이제 선풍기 앞에 놨는데요 여기에 흙이 물 마름이 빠르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아이고 참 이 화분이 이게 도자기 화분이기 때문에 물이 그냥 흙이었으면 물이 이렇게까지 빨리 마르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이게 어렵네요 지금 약간 동그란 배가 있는 화분이라서 그냥 흙이었으면 물이 안 말랐을 거예요 근데 하루 사이에 물이 이렇게 쭉 빠져서 말랐는지 얘가 이렇게 힘이 없어졌습니다 거의 매일 물을 주다가 자리 위치를 이제 선풍기 앞으로 통풍 시켜준다고 이렇게 옮기면서 잠깐 사이에 하루 사이에 이게 이렇게 말라버렸네요 아이고 정말 아쉽습니다 이게 너무 어려워요 꽃이 근데 꽃이 이렇게 자꾸 꽃이 예쁘게 펴주니까 와 이 꽃 제가 맨 처음에 산 아젤리아 잉카 꽃인데요 필기까지 30일 정도가 걸렸어요 근데 정성을 들이니까 이렇게 예쁘게 꽃이 피잖아요 얘도 한 뭐 한 2주일 20일 정도 있으면 꽃이 피겠죠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정성을 들여서 이렇게 30일 만에 꽃이 펴주고 이렇게 활짝 지금 일주일 이상 가고 있어요 너무 이런 기쁨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래서 이 맛에 꽃 키우는데요 하하 여기까지 가는 가장이 이렇게 이렇게 어렵네요 어 물도 한번 말리고 가습도 해보고 참 아이고 한정이라도 펴주면 그때 엄청 행복하겠죠 하하 그래서 그날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면서 어 또 키워보겠습니다 아휴 힘었으면 좋겠네요 아휴 힘내자 힘내자 하하하하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예쁘게 식물 키우세요 감사합니다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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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